2023년 4월 20살. 이분 같은 케이스는 어때요? 현재 시간이 10시입니다. 누구나 보는 건 같아야 돼요. 순의 양이 항상 기준점이 돼야 되고 열매가 계속 달리냐 안 달리냐? 꽃이 피냐? 신초가 나가냐? 이런 게 계속 기준점입니다.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다시 순의 양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때는 물관리, 온도관리 이것도 다시 생각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뿌리가 또 바뀌는 시기가 옵니다. 뿌리가 계속 넓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왜? 온도가 바뀌니까. 이분도 똑같아. 많이 땄죠. 원체 몽땅 몽땅 달리니까. 그리고 잎이 이제 어때요? 잎이 왜 이래요? 음. 자.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 나아지냐? 이게 중요한 거지. 더 나빠지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건 풀입니다. 풀이야. 자. 보자. 잎색깔 체크해야 되죠. 잎색 빠지는 건 느껴지죠? 이런 게 중요해. 이런 게. 자. 이게 계속 이어지느냐? 이거지. 그런 생각을 계속해야 돼. 내가 5월, 6월 반노일때까지 계속 참회를 딸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계속 동반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 진짜 3월, 4월, 5월, 6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10메다우스 한동에 1500 이런 영역이 나옵니다. 그냥. 몽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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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이 이게 안 나와. 이게 계속 따야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지금 입이 헐어가지고 좀 표현이 잘 안 될 겁니다. 아. 요즘에 입이 또 허는데. 자. 아무쪼록 양해를 해주시고. 자. 여기도 똑같고. 입색, 신초, 꽃. 그래. 농민들이 참회가 계속 달린다고 생각해. 근데 계속 달릴 수가 없잖아요. 왜? 식물이잖아. 식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뿌리의 영향을, 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열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흠흠. 아, 아. 자. 여튼 중요한 건 뿌리가 계속 나갈 수 있는 그런 열매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자. 제가 위로 이제 연매를 권한 이유가 뿌리에서 이 시스템이 안 되니까 그래. 위로라도 좀 쳐가지고 좀 잡아줘라.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봐. 색깔 난 거 봐. 색깔 난 거. 아. 왜? 이 색깔 난 게 중요한 겁니다. 색깔이 많이 나면 그만큼 뿌리가 멈춘다는 거지. 줄어든다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얼룩이. 얼룩이. 얼룩이 이제 준비해야 되고. 자. 같은 표현이에요. 물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양분들. 양분들을 소위 말해서 밀양요수 쪽을 좀 더 높일까? 아니면 뭐 뭐 아미노산 이런 걸 좀 더 높일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여튼 이제 다음 5월에 이제 얼룩이를 준비해야 됩니다. 5월에 얼룩이가 아니지. 6월에 얼룩이지. 한 달 앞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세요. 이게 흐르는 위치가 중요한데 이게 입술 밑에 헐면은 이게 발음할 때 아파 아파. 아이고 자. 이게 저는 원천 많이 흐려봐가지고 이런 거 한번 헐면 이게 잘 안 낫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일주일에 하면 낫던데 이제는 막 10일 14일 가니까. 자. 여튼 같은 얘기입니다. 음. 잎이 생기. 테두리. 테두리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냥 테두리가 왔다 갔다 괜찮은데 테두리가 더 심해지면 그러면 이제 뿌리가 아예 멈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를 볼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부를 통해서 뿌리를 유출을 해내야 된단 말이야. 그. 그 눈이 뭐냐 이거지. 그건 결국은 잎입니다. 이 잎줄기 신초. 이걸 토대로 우리가 뿌리를 유출을 해내야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그죠. 자. 여튼 어떤 부분을 개선할지 생각해요. 간단해. 더 나아지면 돼. 더 나아진다는 건 계속 따고 열매의 품질을 높인다는 거야. 그 생각을 하면 돼. 그 생각을. 어떻게 하면. 그죠. 그걸 생각해서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그리고 균충 생리장애. 제가 영상 보여주죠. 흰가루 때문에 확 덮어쓴 지. 그리고 이제 온실 때문에 확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얼룩이 와가지고 확 문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야. 균충 생리장애를 심하게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해주면 돼. 그런 작업을 우리가 계속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좀 더 더 많이 하라는 거지. 자. 계속 이제 이 흰가루. 흰가루. 자. 7대 3이야. 7대 3. 7대 3까지 괜찮은데 이게 반대로 뒤집어주면 안 돼. 그러면 하. 답이 없는 거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7대 3 범위 내에서는 가치가 아닌 느낌을 해야 돼. 이게 확 작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약을 진하게 치기 시작하면 그러면 잎이 상해. 잎이 상하면 강압성이 안 돼. 강압성이 안 되면 멈춘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앙상 같은 얘기. 신청어 잘 나오냐. 잎색이 있냐. 꽃이 피냐.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걸 토대로 내가 뭘 더 개선할까 이런 생각해야 돼요. 자. 잎색이 빠집니다. 잎색이 빠지면 또 다음을 준비해야 돼. 자.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옆면은 어... 옆면과 간수를 나누... 옆면 제품, 간수 제품을 나누는 이유는 아... 이게... 얼마나 이제 흡수가 잘 되느냐 이런 것도 있고 얼마나 약해가 들났느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 웬만하면 옆면 자재를 따로 쓰세요. 그게 현명합니다. 그런 걸 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모든 건. 자. 보이죠? 어... 잎이 익어간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같이 동반이 된단 말이야. 그런 느낌을 위로 옆면을 해가지고 좀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아이고... 몽땅몽땅이죠. 딱 신청어 보이죠? 신청어 멈추는 게. 요거는 이제 땄지. 따고 나서 이제 더 심하게 상했는 거고. 자. 똑같은 뿌리의 범위. 제가 늘 크잖아. 이쪽에도 이제 뿌리가 나와야 된다고. 자. 그런 작업도 동반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진짜 이걸 계속 따는 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려면 흑뿅뿅을 계속 빼준다. 그리고 잎색을 계속 올려준다. 신청을 빼준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해야 돼. 계속. 누군가는 이미 2, 3, 4월에 천만 원이 된데도 10m 없어서 2, 3, 4월에 천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생각이 정말 다르다는 거지. 큰 하우스들은 천만 원이 넘지. 근데 10m 기준을 봐야 돼. 그리고 9m, 8m는 천만 원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내 면적에 맞게 그런 생각을 좀 더 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게 어디고? 아아. 자, 그리고 여전히 좋은 토양들은 입줄기가 덜 상해 그런 것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자, 오늘이 4월 30일이에요. 서서히 다시 시세가 좀 더 오른데요. 이게 결국은 열매가 겹쳤다는 거지. 열매가 겹치면 시세가 흔들려 그런 것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한 번 끊을까요? 자, 쓰다. 아니다. 사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바로 가자. 자, 똑같아요. 입 색깔 체크하고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돼요. 자, 됐고. 보자. 이분도 똑같아. 자, 에이. 항상 순의 형태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순의 양, 순의 형태, 순의 너비 이런 등등등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한 번에 많이 달리면 안 된다. 이것도 체크해야 되고 이거는 물의 범위가 애매하더라. 뒤쪽, 뒤쪽 이 공간은 어떻게 해, 이 공간은? 웬만한 뿌리를 하우스 전체에 다 쓰는 식으로 물질을 해야 돼요. 물질을 자, 그런 걸 생각해야 되고 여기는 하우스가 이제 작죠? 하우스가 작은데 그리고 이제 온도가 바뀌니까 서서히 이제 수량이 증가하잖아. 이렇게 보면 돼요. 왜? 뿌리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온도에서 오는 이제 뭐 지온 그리고 지상부 온도 이런 게 좀 틀리겠죠. 거기서 파생되는 어, 결과물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결국은 온도가 바뀝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숙기가 바뀌어. 숙기가 바뀌면 아, 폭발점이 바뀌는 거지. 자,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진짜 5, 6월이 그대로 남았어. 5, 6월,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5월이 결과물은 이미 4월 4월에 다 나옵니다. 4월에 열매가 있어야지 5월에 따죠. 6월도 똑같고 5월에 열매가 있어야지 6월에 따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 자, 이해가 되죠. 자, 신초가 보이죠?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신초가 멈춘단 말은 끝난 거야. 끝난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 무작위로 10개, 20개를 봤을 때 내 신초가 어떻다. 이런 것도 좀 기준 잡을 줄 알아야 되고. 자, 그런 게 항상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오늘의 결과물은 이미 한 달, 두 달 전이에요. 우리 지금 내바드 당도가 막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 말은 작업을 안 했잖아. 우리 제가 아미노산이라는 걸 자꾸 권한 이유가 누적이야, 누적. 모든 건 누적 게임에서 터진단 말이에요. 계속 누적을 시켜야 됩니다. 누적을. 그래야지 나중에 5월, 6월 이때 이제 품질이 달라진다. 이거지. 결국은 노약절입니다. 결국은 세포입니다. 세포라는 건 오늘 결정된 게 아니야. 이게 계속 쌓이면서 결정되는 거지. 그런 것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재미로가 나쁘다. 이런 게 나쁘다, 좋다. 써야 된다. 이걸 다 떠나서 농민이 자신의 열매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약 농사 짓는 거 고품질 열매를 만들면 좋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소비자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소비자들이 인정을 해야지 내 이름 석자가 높아진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